슈퍼마리오 3D 올스타. 한국에서는 3D 컬렉션이 지금 예약 판매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 닌헨도 e샵에 가시면 예약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20년 9월 18일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슈퍼마리오 3D 올스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슈퍼마리오 3D 올스타 컬렉션. 왜 이렇게 맨날 이름이 다른 거야? 아무튼 슈퍼마리오 64, 선샤인, 갤럭시를 포함한 그 3개의 게임을 한 번에 뭉쳐서 슈퍼마리오 3D 컬렉션이라고 하는데요. 슈퍼마리오 64는 96년에 발표된 슈퍼마리오 최초의 3D 액션입니다. 슈퍼마리오 선샤인은 2002년에 게임큐브용으로 발매되었고요. 가짜 마리오를 추적해서 델피노 섬을 탐색하는데요. 슈퍼마리오 위 갤럭시 어드벤처는 2008년에 위 버전으로 발매되었으며 넓고 넓은 우주에서 모험을 합니다. 이외에도 175곡의 백그라운드 뮤직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갤럭시 어드벤처만 한국어가 지원되고 나머지 두 게임은 한국어가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21년 3월 30일까지만 한정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마리오를 좋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할 게임도 많은데 왜 굳이 옛날 게임을 이라고 개인적으로다가 생각을 합니다만 이건 저뿐인 것 같습니다. 미국 아마존은 한국의 쿠팡 같은 거죠. 미국 아마존에서 올해 지금까지 게임 관련 상품 베스트셀러를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예약 판매를 시작한 상태에서 벌써 슈퍼마리오 3D 컬렉션이 벌써 1등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는군요. 저도 마리오를 좋아합니다만 미국 사람들 정말 닌텐도 그리고 마리오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동물의 숲 애니멀 크러싱이 16기에 있습니다. 확실히 마리오가 인기가 많네요. 아무튼 닌텐도가 한국에서는 약간 좀 부진하지만 그래도 미국에서는 거의 지금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마리오 3D 올스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구매를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슈퍼마리오는 항상 재밌잖아요. 근데 이 마리오 신발은 뭐냐? 이쁘게 우리가 acho픈 다수 있잖아요. 여기서 SA 그 terms että min 다수 nom 네 이쁘게 mitä 소 あと 인 어떤 지 cos mel いうこと